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의 발값은 눈 가리고 모든 재료 풍선으로 터뜨려서 슬라임만대기입니다. 이렇게 각종 재료들을 풍선 안에 넣어놨는데 사실 인어가루도 있었거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지? 여기 인어가루 대참사! 인어가루를 넣은 풍선을 묻고 있는데 이게 풍선이 팍 터져가지고 인어가루 풍선이 폭발하면서 다람양이의 멘탈도 폭발! 오늘 촬영 걱정되는구만! 눈을 가리고 잠깐만 어디가 가운데일까? 여기! 여기! 요쯤! 그릇! 입장! 잠깐만 배치를 조금 다람양 할 수 있어! 프로 유튜버 다람양! 눈 가리고 너무 무섭다! 첫 번째 재료를 뽑아봅시다! 풀부터 뽑자! 다람양! 침착해! 이거! 뭐야! 풀 느낌이다! 우리 투리들 한번 봐봐! 나 너무 무섭다! 오늘의 TMI! 다람양은 풍선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진짜 못하겠다! 하나! 둘! 셋! 깜짝이야! 터지지 않네? 풀이 아닌데? 이거 치젤몬! 치제치제치제치제치제! 다음 재료는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지? 젤몬인가? 이거 쓴 무엇인가? 왜 무서워! 하나! 둘! 셋!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무 무섭다 진짜! 잠깐만 들어갔어? 진짜 젤몬이었나 보다! 우와! 젤몬 좋아! 다음 재료는 이거! 잠깐만! 이거 소리가 좀 불안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 글리터 같은데? 토달달달달달! 글리터를! 잠깐만 터트려봐! 클리터! 하나! 둘! 셋! 아이고! 무서워! 잠깐만! 어떻게 됐어 얘들아! 나 괜찮아? 너 대청소야? 대환장이야 어떻게 됐어? 들어가게 된다! 다음 재료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뭐지? 수딩젤인가? 너무 무섭다 정말! 하나! 둘! 깜짝이야! 이거 뭐야? 풍선 어디갔어? 이거 꽁다리만 남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찐득찐득해! 이거 풀이었나 보다! 울루모 아니면 아모스 냄새! 이것은 아모스로구만! 싸움 재료를 넣어줍시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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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커다란 덩어리가 있지? 이게 뭐지? 뭐였더라? 일단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둘! 셋! 어디서 까마개 소리가 들린? 아 이거 그거다! 천사점토! 아 맞다 천사점토를 넣었었지? 천사점토 쏙! 뭔가 손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졌는데? 싸움 재료는 이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약간 묵직한 느낌인데?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뭔가 근데 얘는 풍선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지? 이 지저분한 친구도 터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손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졌는데? 아 아 이것의 냄새는 블루머플이로구만! 그릇에 잘 들어갔을진 모르겠지만 블루머플 투하 완료! 다음 재료! 짠! 보이나요? 글자 여기 있나? 여긴가요? 어딘가요?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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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틴가? 물인가? 오새 뭐가 많이 튀는데? 어 뭔가 축축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재료!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우리 토리들은 보이나요? 터트려봅시다! 아 이게 뭐야? 오 상큼한 냄새? 수증제를 쭉쭉 짜. 쭉쭉 짜서 넣어. 손이 아주 그냥 미끄덩미끄덩 다음 재료는 얘입니다. 아 이거 스팽클 아니면 눈꽃 파우더다. 미니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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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치키 치키 차까 차까 치키 차까 초초. 하나 둘 셋. 얍 얍 얍.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아 무서워. 아 터졌다. 아 이거 눈꽃 파우더였나 보다. 꽁다리만 남아있는데 지금? 눈꽃 파우더. 폴폴 눈이 옵니다. 달암 양 책상에 눈이 옵니다. 자 풍선 몇 개 남았지 지금? 어 여기 두 개 남았나 보다. 얘부터 터트려 주겠습니다. 뭔가 물소리가 나는게 얘는 액티 아니면 물이야. 갑니다. 팔에 다 튀었는데 지금? 아니 그릇에 다 재료들이 다 들어가긴 했지 얘들아. 마지막 재료! 얘는 스팽클인 것 같아. 맞나요? 짠짠! 마지막 하이라이트! 스팽클! 오! 깜짝이야! 소리가 제일 컸어 얘가. 와 지금 손이 너무 찝찝한데 과연 다람양의 책상과 다람양의 방과 다람양의 등짝은 무사할 것인지 안대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옷 왜 이래? 여러분! 내 옷이 아주 반짝반짝 아주 예뻐졌어요. 손도 반짝반짝 책상도 반짝반짝 눈이 왔는데 아주 그냥? 근데 그릇이 거의 중심에 맞춰 있었네. 다행이다. 역시 프로 유튜버 다람양. 렛츠 반죽 타임! 오늘도 역시 손이 쩌글쩌글해졌습니다. 분명히 수제로 만들었는데 이거 봐. 땡! 땡! 뿅구정 슬라임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쨍한 것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조심조심 늘려야 돼. 스톱! 굉장히 짱짱합니다. 약간 공룡 아래 느낌 막 숨차. 뭔가 아까 문투ед전 터트릴 때 여기 많이 안 들어가고 내 옷에 갇힌 건가? 나중에 here founds YOU에 물을 죄송하게 물을 가지고 놀아봐야겠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안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살짝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약간 이런 댕댕한 슬라임은 뭔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놓으면 재밌어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어! 가위 만질 때는 손자심!